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햄버거 잡고 오우 조심해야 돼 이거 바로 저 사이언스 이거 텐 나중에 먹죠 뭐니깐 수업이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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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야 보증아 꺼져 꺼져 어허 옳지 1층 1층 가는 중 오케이 어 죽었다 라지 활동이네요 네 빨.. 빨 보 파노 가는 중인데 빨간색 부터 빨.. 오.. 아직 아직요 아 준비할려 자 이제 눌러요 교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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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전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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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아 여기 그거 디펜스 디펜스 어 여기 무기상자가 있네 됐다 뭐 어디서 나와야 저기 잘 안나왔는데 그냥 주위에 오르는 애들 다 잡아든 검열관 이불 막아야 하는데 총알이 없어? 오 쟤 하염 하염 하염이네 하염스물네 해놨다 구역하포 에코로 돌아가기 6분 남았네 6분 6분 충분히 한다 한다 와 죽을뻔 했다 여기 풀었네 여기 밑에 이거 네모상자 이거 버튼 누르고 저기 16번 불가 안해 큰일나 안되 이거 아픈데 자 뒤에 나갈게요 오오이 아 이번에 왜 얘네들 역시 또 나와 자 이거 불 끄도록 하겠습니다 떴어요 버스 버스 흠 뺏고 돌아가면 됐냐네 완료 완료 금메달 땄다 그래도 할만하네요 남은 재밌는데 완료 금메달